어? 중간평가 제 오늘 점수 예상 정국이과랑 제과랑 예상을 볼게요 정국이는 오늘 10점, 8점, 9점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10점, 9점, 10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뭐야 형이? 가로만 하네 첫 발을? 네? 평소만 하겠네 네, 당연히 총 미래돼서 이거 파프리카 드라마 조준! 조준! 어디 가셨습니까? 이게 12시기기야 진짜? 이거 꺼내주십니까?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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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킹 조준! 조준! 아, 오! 아, 저거 봐 아, 진짜 너 하나 남았었어 진짜 하나? 진짜 하나 너무 말을 하는데요. 두 개 아, 진짜 두 개 늦었어 아, 진짜 진짜 아, 여기다 보여? 아, 여기다 보여? 아, 여기다 보여? 아, 여기가 있어. 아, 손 있어. 이거 생각하니까 나의 생각, 나의 생각. 여기 위에다가. 아니, 이거 봐. 어, 오케이. 내가 기억하지 않게, 나. 아... 아, 이렇게 생각하라고 생각하면. 오오오! 너무 잘해. 사오사살까지 완벽해. 그렇지. 앞팔에 푸드로 노란데. 누가 그만하라고. 오! 잘했어. 그렇게 가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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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일컬하다 치게. 네. 귀여워. 배필을 0점에서. 하하하. 잘하셨다. 맞은 거에요. 손이 손 위끄니 완전하게 굳게 꼼치면 쭉 꼼치면 올려볼게요 1. 2. 2. 3. 3. 훌륭한데? 어? 잘한다. 이렇게 좋네. 3. 3. 4. 5. 5. 5. 3. 5. 5. 1. 2 3. 3. 5. 6. 6. 댄스 1, 2, 3, 4 2, 3, 4 7 contours 오~~ 박수 type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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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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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3발 쏘고 들어갔는데 저번보다 잘쌌어 이왕 못 쏘고 마지막까지 제가 쏘고 싶었는데 막내가 뺏어서 3.2.0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아니고 그래도 3.5.2.0 그래도 저번보다 잘쌌어요 저거 몇만원 못쓰고 6.2.0 0.3.0 올해는 하려고 했었는데 진이형이 구성 때문에 좋은 경기였습니다 동메달이에요? 동메달이네요 형이 근데 잘 쏴주셔서 동메달을 덕분에 나 과연이 안보여서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로 제가 이렇게라도 쐈기 때문에 동메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보지민씨 축하드리고요 저요 파이팅